출입문 닫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역은 두정, 두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백섭대학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천안. 천안역입니다. 계속해서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과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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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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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